일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겨우 아홉살입니다. 근데 노래 한 줄 아는 사람은 하시면 안되고 근데 곡도 모르고 가사만 그냥 야가 나거든요. 모르는 데는 잠깐 봐주세요. 왜 이랬지 않나? 왜 이랬지 않나?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않잖아 왜 이랬지 사랑하고 가짐오라고 여호가 아니냐 세월이 아홉살입니다. 견뎌오라고 자반한 정의 로이 고마워 달고싶다 버려오싶다 아니 잘 돼 나 온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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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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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화절한 부창이 들었네 많이 기억나 내 소리에 쁘는다 쁘는다 나 나 나 존재야 어 음 으 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ожу 지하 아 나 으으읍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윽 갈라니에서 객선 갈라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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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맘대로 내려가요 아니 이거 부산종치네 오늘 제일 연세 많으시죠? 9살 9살 근데 학년은 제일 아래신 것 같은데 진짜 학년이시네 그 아래되세요 그 아래도 야 또 있어 어쨌든 어쨌든 이 연세에 이 목청이 살아있어요 내가 노래를 좀 아는데 힘이 있어요 힘이 제가 알았을 땐 150까지는 연기 쉽지 않을까 돈 안 드는 칭찬입니다 돈 안 드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150까지 하시고 내년에 더 오셔서 노래 요청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